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우리 한민족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정서를 얘기할 때 한과 정을 말합니다. 우리의 전통민유는 물론이고 대중가요에도 한이 설여있다고 하죠. 그리고 한국인의 인간관계를 잘 알려면 정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가장 많은 것 바로 화입니다. 가슴에 영혼이 꺼지지 않을 것 같은 뜨거운 불덩어리를 안고 사는 한국인들. 그래서 화병은 영국 옥스포드 영어사전에서조차 그대로 화병으로 실렸습니다. 마음에서 시작된 병인 이 화병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암덩어리가 되어 우리 몸을 못쓰게 만들게 됩니다. 또 우울증과 치매에도 아주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한민족의 마음의 병인 화병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슴에 뜨거운 불덩이가 활활 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답답하고 숨이 막힐 듯하며 뛰쳐나가고 싶고 뜨거운 뭉치가 배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증세와 함께 불안, 절망, 우울, 분노가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병세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두통, 손발 저림, 뻣뻣한 뒷목에서부터 시작해서 쥐어짜는 듯한 가슴 통증에 이르기까지 온몸으로 번져나갑니다. 조선시대에도 화증이라고 해서 정조의 모친이자 사도세자의 부인이었던 해경궁 홍씨가 쓴 한중록에서도 사도세자의 병세를 언급할 때 자주 나올 정도로 화병은 우리 민족과 오랫동안 함께해온 마음의 병입니다. 화병이 일어난 원인을 살펴보자면 인간사 아픈 사연을 모두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펴서 자식이 속을 썩여서 시부모가 들들 볶아서 가족들이 사고로 죽어서 사기를 당해 어렵게 모은 재산을 다 날려먹어서 자식이 죽거나 고치기 어려운 병이 들어서 아내가 외관 남자와 놀아나서 남편의 폭력적인 술버릇 때문에 사업하다 돈을 몽땅 날려먹어서 뭐 이처럼 억울하고 분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큰 상실감을 느낄 때 그리고 가까운 사람이 치지리도 말 안 듣고 속을 썩일 때 화병이 납니다. 소화가 안된다 기운이 없다 밤에 잠이 오질 않는다 얼굴에 열이 오른다 몸이 화끈거린다 늘 피곤하다 시도 때도 없이 한숨이 나온다 머리가 띵하다 가슴이 벌렁거리고 답답해서 가까운 병원을 찾지만 기껏해봐야 소화제나 받아오면 잘 받아오는 겁니다. 이 화병을 다스리지 못하고 방치하게 되면 증상은 심해져 가슴이 쇠갈고리로 긁는 것처럼 아프고 돌멩이 같은 것이 아랫배를 짓누르고 명치로 해서 목 있는 쪽으로 올라오면 주막만한 무언가가 딱 틀어막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앞은 깜깜하고 몸은 잔뜩 부대껴서 못 견딜 정도로 오만 몸살을 앓기도 합니다. 또 자다가 벌떡 일어나 외치기도 하고 방 안에 있다가 밖으로 뛰쳐나가기도 하고 얼굴이 뻘겋게 달아올라 따뜻한 방에는 아예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또 정반대로 불같은 뜨거운 기운이 치밀어 목까지 차오르고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으면서도 몸은 추워서 오후 안 걸린 사람처럼 두껍게 옷을 입어야 하기도 합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거 내 얘기를 하고 있네 하며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정리한 과학병을 진단하는 체크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12가지 증세를 말씀드려볼 테니 쭉 들으면서 해당되는 것을 손가락으로 한번 꼽아 보시기 바랍니다. 1번 밤에 잘 때 잘 못 자거나 자고 나도 개운하지 않다. 2번 신경이 예민해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난다. 3번 두통이 있다. 4번 소화가 잘 안 된다. 5번 숨이 쉽게 차오른다. 6번 화가 나면 얼굴과 온 몸에 열이 오른다. 7번 가슴이 두근거린다. 8번 의욕이 없다. 9번 명치 끝이 딱딱하게 느껴진다. 10번 혓바늘이 도다 음식을 삼키기가 힘들다. 11번 아랫배가 따갑다. 12번 목 안이 꽉 찬 느낌이다. 자, 여러분은 손가락 몇 개를 꼽으셨습니까? 지금 불러드린 증상 중에 3개 이상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화병을 갖고 있는 것일 수 있으니 꼭 전문의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암의 근원은 스트레스라고 하죠. 화병은 스트레스의 차원을 훨씬 넘어선 마음의 병입니다. 그러니 이걸 방치한다면 암도 암이지만 우울증과 치매에 걸리는데도 상당한 악영향을 줄 것이 분명합니다. 전문의를 찾아가 진단을 받게 되면 약물 치료와 함께 화병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는 정신치료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시간 가면 낫겠지 뭐 그러지 마시고 꼭 전문가를 만나 치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화병 없이 평안하고 행복한 인생 후반전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그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